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육상협회 회장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여기 10월 10일입니다. 전국체대회 와갖고 지금 만 미터 결승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또 우리 남양주 체육회 회장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 화이팅 남양주 화이팅 남양주 체육회 회장입니다. 체육회 회장이고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육상을 많이 사랑해주고 관람을 왔습니다. 오늘 여기 10월 10일입니다. 역시 저는 경기도 육상협회 회장 김진영이고요. 대학목재 대표 겸 저는 오늘 10일간은 대회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가 화이팅 하도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전국체전에 와서 우리 경기도 금메달 따는 사람입니다. 금메달 100미터죠? 100. 5천 미터.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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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부 이제 안산시청 5선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여기는 안산. 네 안산시청 밖입니다. 아직까지 양이가 있는데 저 100미터 기록자입니다. 아직 먹겠습니다. 맞죠? 네. 안산에서 여러분 금메달 현재 이틀 때 이제 2개 나왔습니다. 네. 이제 2개 나왔고요. 네. 우리 앞으로 가져봐요. 네. 가져봐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오늘 마지막 게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금 3개 땄습니다. 원래 금만 5개 생각했는데 5개 땄습니다. 여자 800. 여자 800에서 금메달 경기도가 땄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은 남양중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실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지막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우리 축하합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파주시청입니다. 파주시청. 감독님. 네. 빨리 파주시청 감독 해줘야지. 아 여자 감독님도 멋있고 선수도 멋있고 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800미터 1등 했습니다. 우리 어디 시청이죠? 네. 파주시청입니다. 우리 파주시청 감독님부터 간절하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800이 1등 해서 오늘 기분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800 정부 체육 처음을 1등 했죠?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가 아마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선수도 축하합니다. 코치님 축하하고요. 네. 파이팅 한번 하세요. 경기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드래그의 끝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을까? 할 수 있어. 경기도 육상연맹은 대양목재와 함께합니다.